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떴다 송만기 방송입니다. 오늘 제가 오전 11시 그리고 밤 9시 방송 두 차례 방송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다시 또 방송을 다시 녹화를 합니다. 속초 이 문제 속초시장 참 거짓말했군요. 아주 참 뻔뻔스럽습니다. 속초시장이 휴가를 갔다가 늦은 복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산불 참사 당일 제주도 여행 그 부인이 환갑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갔던 여행인데 그날 그러한 큰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비행기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밤 9시 20분 항공편 10석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. 바로 이 속초시장. 이런 시장 여러분 필요합니까? 만약에 이 속초시장이 이름이 김철수입니다. 63세. 만약에 자유한국당 출신이라면 어떻게 됐을까? 지금 김어준이를 비롯한 좌파의 모든 언론 매체 방송들은 난리를 펼을 겁니다. 그런데 분명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.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여러분.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습니다. 다 빠져 있습니다.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?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까? 아니 저도 지금 무슨 당일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찾아보니까 결국 나오더구만요.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. 김철수. 속초시장. 아니 어떻게 이런 불이 나는데 그 심각한 상황에 리더가 속초에 있지 않았나? 그것도 핑계는 뭐야? 뭐요? 비행기표가 없다고? 아니 다 속았다는 얘기입니다. 세상에. 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. 자 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의 짐을 푸는 김철호 시장. 결혼기념일과 아내 환갑기념 여행이었다. 김 시장 부부, 딸 부부, 아들 등 6명이 동행했다. 김 시장은 오후 7시 17분쯤 고성군 토속면에 산불이 났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. 토속면은 속초와 맞붙어 있다. 김 시장은 카톡으로 직원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오후 8시쯤 산불이 속초로 오고 있다는 카톡을 받게 됩니다. 이런 걸 어떻게 시장한테 카톡으로만 해야 되나? 통화가 안 되나? 말이 안 되죠. 자 김 시장은 6일 사회를 통해 알아보니 남은 비행기 자석이 없다고 해서 이튿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확인 결과 당일 자석이 없었다는 김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. 이런 거짓말을 했다. 굉장한 얘기죠. 4일 오후 9시 20분에 출발하는 제주항공편에 자석이 10성 이상 남아있었다. 자 이런 겁니다. 김 시장은 말이죠. 속초가 고향이고 속초 부시장까지 지냈습니다. 그러면 지역 현안을 너무도 잘한다는 겁니다. 화재가 속초와 맞붙은 토속면에서 발화됐고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형 지문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람 불어서 오겠구나라는 걸 알텐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렸다. 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속초를 외면했다. 속초가 다 불탔으면 저는 그날 방송을 보면서 속초가 다 불타겠구나. 이거 어떡하나. 제가 속초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잤는데 이 김철수라는 사람 시장 맞아요? 바른민주당. 이런 사람이 시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당장에 뭘 타고 하든 와야죠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정당이 없어서 다 뒤져보니까 6.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 속초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가 당선됐다.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. 자기 당을 속이는 자기 당이 자신 없으면 탈당을 하든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. 비행기 표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겁니다. 이런 사람이 속초시장으로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? 자, 떴다 송만기 방송을 매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밤 9시 두 차례 방송합니다. 지금은 제가 녹화방송으로 하는데 속초시장 이런 거짓말한 거 정말 잘못했다.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겠습니다. 만약에 군 장성이, 사단장이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나왔는데 여러분 휴가 갈 수 있습니까? 지금 속초에는 완전히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니라 지금 다 말라있기 때문에, 가뭄으로 말라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자기 지역을 책임질 사령관이, 속초시장이 밖에 나갔다? 진돗개 하나에 사령관이 나갔다? 사단장이 나갔다? 이거는 뭡니까? 군법회의 전쟁 중이라면 총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다. 말이 안 된다. 도지사, 속초시장 이런 것들을 집권한 사람들, 민주당? 강원도 산불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. 지금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속초시장도 민주당이에요. 그러면 이런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실천을 했나? 전 정권하고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? 자기들이 말로는 뭔가 변화주고 새로운 세상? 전혀 그렇지 않다. 다시 말해서 수구종북좌파들 이 자들이 언제 진실을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내로남불의 거짓말 이게 그들의 기본 전략입니까? 이번에 속초시장의 거짓말 분명히 비행기표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것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자꾸 잘못된 일인가요?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. 자유의미주주를 갉아먹는 이런 종북좌파들 민주당 바로 속초시장이 행한 거짓말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느낍니다. 자 타타 속만기 이 방송 지금 한 7분 방송 짧게 합니다. 속초시장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. 자기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도 거짓말했습니다. 김철수 속초시장 당장에 그 직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. 자 타타 속만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